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44편 혁것의 신화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극본 이상남 연출 이상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구려에서 출발하여 백제와 발해 그리고 가야의 역사에 대한 탐색을 마치고 드디어 신라에 이르렀습니다 신라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김유신, 화랑도, 골품제도 혹은 선덕왕 등 3명이나 되는 여왕을 가졌던 나라 이런 것들이 신라의 상징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불국사나 석굴암, 첨성대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야 겉으로 드러난 신라의 작은 편린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의 평소 생각 속에 신라라는 나라가 어떤 구시를 했던 나라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신라가 사만을 통일했다고 하지만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어디 통일입니까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것은 오히려 광대한 영토를 상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겠죠 만일 고구려가 통일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광활한 대륙을 영토로 가진 나라의 주인이 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신라에 대한 이런 원망이나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민족주의 사학자로 잘 알려진 단제 신채호도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킨 것을 두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반도적 통일은 결코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 이종을 초하여 동족을 멸함은 구족을 인하여 형제를 사람과 다르지 않다 쉽게 풀이하자면 다른 민족과 연합하여 동족을 멸망시킨 것은 도적을 불러다가 형제를 죽인 것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신라사 전공자를 비롯한 상당수 학자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런 인식은 감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던 시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민족의 장례까지를 염두에 두고 신라가 끝까지 단독으로 두 나라와 대결해 승부를 냈다라면 하고 기대하는 것은 단순하고도 소박한 바람이죠 만일 신라가 백제의 땅마저도 차지하지 못하고 당나라에 병합돼 버렸다면 고려와 조선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두 견해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신라 역사의 속사를 찬찬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신라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역사관을 정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라의 시조가 혁거세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겠죠 지금부터 고대사 중에서도 신화 혹은 종교 분야를 연구하는 이나대 서영대 교수 그리고 신라사 전공자인 동국대 윤선태 교수와 함께 혁거세 신화를 비롯한 신라의 건국신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국 4기 신라본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조의 성은 박시요, 이름은 혁거세다 그는 전한 효선제 오봉 원년 갑자 4월 병진일에 즉위하여 거서관이라고 불렸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13세요, 국호는 선아벌이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했다는 시기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삭에 실려있는 중국 연호를 서기로 계산하면 전한의 오봉 원년은 기원전 57년이 됩니다 삼국삭의 기록만으로 보자면 신라의 건국은 기원전 57년 고구려의 건국은 그 20년 뒤인 기원전 37년 그리고 백제의 건국은 고구려보다 또 20여 년이 늦은 기원전 18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고구려의 고대 국가 형성 시기가 삼국 중에서 가장 앞섰을 것이다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나대 서영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고구려, 백제, 신라 또 가야까지 포함한 고대 국가의 건국신화에 대한 기본자료는 건국연대에 대한 기본자료는 삼국사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순서는 신라가 제일 먼저고 다음 고구려, 백제 순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회의 일반적인 견해는 고구려가 제일 먼저 나라를 건국했고 또 그 다음 백제, 그 다음 신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차이 나는 데 대해서 학계에서는 대개 결국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신라였고 신라가 역사를 편찬한 주체가 되면서 신라의 역사를 앞으로 소급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흔히 고려시대에 삼국사기를 집필한 김부식이 신라계였기 때문에 신라에 편향된 기술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이대목만은 고려시대의 김부식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동국대 윤선태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규보의 동명왕 편에는 삼국사기 이전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인용해서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역시 기원전 37년으로 적고 있는데 윤 교수는 이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주몽 집단, 게루브 집단들이 자기의 왕통들을 계승해 나가는 것들을 기술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대체로 BC 37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술한 것이고요 그런 서술은 신라를 의식하지 않고 서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를 한꺼번에 역사 속에 묶다 보니까 그런 시점에 순서가 발생된 거죠 결국 김부식이 의도적으로 신라를 앞으로 내세웠다기보다는 현재 김부식이 만들 그 당시에 남겨진 자료 속에서 고구려의 건국 시점이 신라보다도 뒤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구려는 신라를 의식하지 않고 기원전 37년에 건국한 것으로 역사를 기록했지만 나중에 신라 측에 의해서 삼국의 건국 시기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자국의 건국 시점을 고구려보다 앞선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김부식 이전에 그렇게 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신라의 건국 시기가 앞으로 끌어올려졌을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정황 증거가 또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시조 혁거세가 왕위에 오른 기원전 57년이 갑자년인데 그가 죽은 기원후 4년 역시 갑자년입니다 그러니까 60년을 왕위에 있다 61년째인 갑자년의 죽은 셈이죠 우리가 흔히 60갑자라고 말하는 그 60년을 꽉 채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영대, 윤선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물론 사람이 60년을 딱 적위했다가 돌아가실 수도 얼마든지 있는 사실입니다만 역사의 어떤 건국의 순서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신라를 제일 먼저 올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박혁거세가 갑자년의 적위에서 갑자년의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다문히 자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갑자년이라는 것은 한 해가 새로, 60갑자가 새로 시작되는 해인 만큼 어떤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 이런 것도 상당히 자기적인 냄새를 풍기게 한다고 하는 그 의심받게 하는 원인이 하나입니다 신라의 후대의 왕실, 왕들이 자기 앞시대의 시조를 신성하게 또 더욱더 멋지게 포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신화 속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해에 정말로 혁거세가 즉위했고 혁거세가 또 죽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혁거세의 갑자는 결국 그 유교, 중국적인 어떤 이념들이 신라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역사를 기술할 때 그런 방향으로 잡혔던 게 아닌가 삼국사기의 신라 건국 관련 기록을 계속 살펴보기로 하죠 이보다 먼저 조선의 유민들이 이곳에 와서 산과 계곡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앞에서 소개한 기록은 혁거세가 나라를 세워 즉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선화벌 혹은 설화벌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경주를 중심으로 그 인근에 존재했던 천락사회를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신라 이전의 역사 즉 신라 전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신라 건국의 모태가 되었던 지난의 여섯 천락의 주민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앞에서 소개한 대로 삼국사기는 그들을 조선의 유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유민들이라는 얘기죠 삼국지 위서동의전 한조의 기록 일부를 살펴볼까요? 조선왕 준위에 왕이라 일컫다가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에게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자 준왕은 신하들과 궁인들을 데리고 도망하여 바다를 건너 한해 땅에 거쳐하며 스스로 왕이라 일컬었다 BC 108년 무렵에 조선이 멸망하고 조선이 멸망할 무렵에 여러 가지 남아한 유민들이 존재했고 그 일부들이 아마 진안 지역에 들어와서 살았던 것이 그런 방식으로 전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선 유민의 파동이라는 것 이전에 이미 전국시대부터 해서 또 진안 교체기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동들을 경험하면서 평양 지역으로 또 평양 지역에서 2차적으로 다시 진안이나 마한 지역으로 변한 지역으로 대거 많은 종족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로 흘러들어오른 고조선의 유민들이 신라의 전신인 진안 지역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마한이나 변한 지역으로도 함께 유입되었겠죠 그러면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진안 관련 기록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그대들은 어디서 온 누구인가 마한국 대왕마마 소인들은 연나라 백성들이 옵니다 연나라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 한해 땅에 몰려오게 되었는가 진나라 시황제의 군사가 우리 연나라를 멸망시켜 싸운데 진시황이 지시한 강제 노역이 너무나 가혹하여 견딜 수 없었기로 이곳까지 망명길을 나선 것이옵니다 부디 저희 유민들이 거할 곳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되었구나 좋다 주임이 동쪽 땅 일부를 떼어줄 더이니 망명한 유민들을 데리고 가서 가도록 하라 고맙습니다 대왕마마 이런 상황을 삼국지 위서동의전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안은 마한의 동쪽에 위치한다 진안의 노인들은 대대로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 우리들은 아주 옛날 연나라의 백성이었지 그런데 진나라가 우리 연나라를 멸망시키더니 우리 백성들을 징발해서 만리장성을 축성하도록 강제 노역을 시켰으니 그 고역을 피해서 이곳으로 망명을 왔는데 마한 왕이 우리에게 동쪽 땅 일부를 분할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마한과는 달라서 나라를 방이라 하고 화를 호라고 한다 진시황이 전국시대를 종막시켜서 이쪽 지역의 연나라도 정복해서 진해 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진나라가 국가사업들을 버려나오고 수많은 인민들을 거기에 동원하고 또 새로운 수치제도가 연나라 지역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 국가의 멸망과 새로운 통합 과정 속에서 많은 연나라 유의민들 또는 재나라 유의민들이 바깥쪽 동해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여파의 일부분으로서 조선지역으로 들어오는 위만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라의 모태가 되는 진안의 구성원은 크게 나누어서 연나라 망명객과 고조선의 유민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과 계곡 사이 즉 산곡간에 흩어져 살았다 했는데 왜 넓게 트인 볼판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산과 계곡 사이로 일부러 찾아가서 살았을까요 윤선태 교수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한번 나면 치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런 평야지대들은 홍수에 굉장히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곡간에 주로 논밭을 개척을 많이 하고요 또 산곡간은 쉽게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간 계곡수를 이용해서 논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산간 계곡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넓은 평야로 내려오면 지표면과 하수천의 표면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수차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관계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설들이 신라 초기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산간 계곡에 많은 유적지들이 남게 되는 것이고 비유적으로 말해서 수리시설이 돼 있지 않던 당시에는 지금의 호남평야나 김해평야 같은 드넓은 들판은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영대 교수는 산곡간에 살았다는 표현은 당시의 촌락사회가 원시적인 단계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당시의 주민들이 정말로 산과 계곡 사이에 몰려서 살았는지는 고고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신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육촌장들이 산곡사계에 보면 산곡간에 살았다 산과 계곡 사이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라의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대개 마을들이 산 밑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아직 원시적인 사회 단계다 어떤 넓은 벌판에 자리 잡지 못하고 원시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을 언연중에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역시 신라의 경주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굴 그래서 치라귀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신라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천락사회가 육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얘기를 소개했죠 양산촌, 고호촌, 진지촌, 대수촌, 가리촌, 고야촌동이 그것입니다 이 육촌은 기원 후 32년에는 6개의 부로 개편됩니다 양산촌은 양부가 되고 고호촌은 사량부, 대수촌은 점량부가 되며 나머지는 본피부, 한지부, 습비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조선의 유민들과 연나라 망명객이 한반도로 내려와서 진안지역의 산골짜기에 6개의 천락을 이루고 살았고 그것이 나중에 신라의 육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혁것의 신화에서는 이 육촌 혹은 육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진안 땅에는 옛날에 육촌이 있었다 첫 번째는 양산촌이니 촌장은 알평이라 하여 처음에 표안봉에 내려왔다 금양부 이씨의 조상이 되었다 두 번째는 돌산 고호촌이니 촌장은 소볼돌이라 하여 처음에 향산에 내려왔으니 그가 사량부 정씨의 조상이다 세 번째는 무산대수촌인데 촌장은 구레마라고 하며 처음에 이산에 강림하였고 아직 신라 건국의 주인공인 혁것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그 이전에 6개 천락의 촌장들이 저마다 하늘에서 산뽕우리로 강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국 시조 한 사람만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6명의 촌장 모두를 하늘이 내린 영웅으로 묘사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은 신라가 고대국가가 형성되어 가고 왕권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른 집단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타협,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라의 왕권이 형성되어 가고 안정화되어 갔고 따라서 각 집단의 신화들이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되지 않고 왕만이 유일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각각 신라를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도 다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세력이다 이렇게 공존의 길을 모색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 왕권이 더 강화되었을 단계에 오면서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불교를 수용하면서 신라의 왕족만이 불교적인 의미에서 신성왕족이라고 하는 인형을 내세우게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가령 고구려의 주몽처럼 건국 시조가 정복군조로 나타나서 여타 세력을 제압하고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신라의 경우 육천의 촌장들이 타협해서 혁거세라는 시조를 추대한 형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 촌장들 역시 그 출생 배경이 혁거세와 동등한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여섯 개의 촌락 즉 육부가 지금의 지명으로 설명하자면 어느 지역에 해당할까요? 양부는 지금의 신라 경주의 가장 중심지역들에 있었고요 사량부는 남산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모량부는 지금의 영천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건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쪽 지역이 모량부의 어떤 원거주지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거기에 금청리 고분군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한기부는 지금의 보문단지 일대입니다 분항사의 동쪽 일대 지역이 한기부라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스피부는 더 북쪽에 지금 동천동 일대 지역들이 스피부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피부는 사량부의 그 바깥쪽 부분 동쪽 지역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윤선태 교수 개인의 견해입니다 윤 교수는 사서에 나오는 육천 혹은 육부를 지금의 경주시 일대로 좁혀서 보고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경상북도의 상주와 영주 지역까지 넓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라시조 협교세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부터 검토해보기로 하죠 어느 날 고호천장 소볼공이 멀리 양산 기색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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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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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나정에 웬 말이 저러고 있나? 어허 예산일이 아니로구만 이거 필수 무슨 일이 있으랬다 아니 아니 이럴 게 아니지 서둘러 나정으로 가봐야겠구만 나정 곁의 숲 사이에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소골공은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 아니 여기쯤이었는데 무릎 꿇고 울고 있던 말이 어디로 간 거지? 아니 저 저게 뭐야? 말은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커다란 알이 하나 놓여있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큰 알이 어허 이 필수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알이 틀림없으렸다 어디 이 할머니 깨보자 알을 깨보니 그 속에서 한 아이가 나왔다 소골공은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서 잘 길렀는데 십여세가 되자 유달리 숙성하였다 육부 사람들은 그 아이의 출생이 신기하므로 모두 우러러 받들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지인한 사람들은 표주박을 그냥 박이라고 말하였는데 혁거새가 난 큰 알의 모양이 표주박같이 생겼으므로 이를 인연으로 하여 박을 성시로 삼았다 그리고 거서간이란 지인한 사람들의 말인데 왕이란 뜻이었다 혹은 귀인을 이르는 말이라고도 한다 이상이 혁거새가 탄생하여 신라의 시조가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혁거새 탄생신화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전한 지절 임자 3월 초하룻날 육부의 조상들이 각각 자재들을 데리고 다함께 알천 뚝 위에 모였다 여기서 지절은 중국 전한 선제의 호위입니다 서기로 계산하면 기원전 69년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육부의 촌장들이 자재들까지 대동하고 알천의 뚝 위에 모였다는데 거기서 어떤 의논을 하는지 들어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 육부의 촌장들이 각자 자기 백성들을 잘 돌봐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촌장들이 있다고는 허나 육부 전체를 다스릴만한 지도자가 없으니 백성들이 모두 방종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자는 것입니까?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 육부 전체를 다스려주도록 부탁을 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덕망 높은 사람을 찾은 들 이처럼 혼란하고 방탕한 육부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덕망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임금으로 삼고 입방설도해야 합니다 입방설도를 한다? 아 아 지당한 말씀이에요 앞에서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내용 중에서 지난 사람들은 나라를 나라국자로 표현하지 않고 방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 소개해드렸죠 이 방자 역시 자전에서 찾아보면 나라방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방설도란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육천의 촌장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시점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방탕하고 물란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까요? 특히 이 신화는 건국신화죠 신라의 후대의 왕들이 자기 왕의 조상들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왕들이 탄생하고 신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혼란의 상태라고 묘사해야 되는 것이죠 혼란되고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많은 것들이 결국 자기의 조상신인 혁거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해결되고 새롭게 나라가 번창하고 또 거기에 도읍지가 결정되어서 웅비하는 신라로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시대에는 혼란과 혼돈과 괴로움과 그렇던데 혁거세가 등장해서 이웃 나라들이 다 복종하고 행복해지는 세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혁거세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도 육천의 백성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시조로서의 혁거세의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 건국신화를 만든 사람들이 건국시조인 혁거세가 등장하기 전에는 세상이 혼란했는데 혁거세가 등장하면서 질서를 바로잡아 나라의 기틀을 갖춘 것으로 서술했을 것이다 윤선태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육부의 백성들을 다스릴 덕망 높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데에는 촌장들의 의견이 일치했는데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서 남쪽을 바라보았다 저길 좀 보시오 양산 밑에 나정 우물 쪽 말이오 저기 나정 우물 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저거는 말이 아니오 맞아요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저를 하고 있어요 자자 가까이 가봅시다 조금 있다가 그곳을 살펴보니 보라비달 한 개가 놓여있었다 말은 사람을 보자 울음소리를 길게 뽑으며 하늘로 올라갔다 아이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이고 엎드려 저러던 말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저 크다한 알에서 그냥 보랏빛 광채가 나는 걸 보니 이거 하하 이 모두가 이게 신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 예예 그렇습니다 자자자자 이 알을 한번 깨봅시다 그렇시다 깨봅시다 자 무엇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그 알을 쪼개니 형용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산의 아이가 들어있었다 놀랍고도 이상하여 아이를 동천 우물에서 목욕을 시켰는데 몸에는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모조리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게 밝았다 이상은 삼국유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육부 중에서 고어촌의 촌장이 혼자서 혁거세를 발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육부의 모든 촌장들이 함께 발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비록 시대적으로 먼저 나온 사설이지만 상당 부분 고대의 전통적인 신화를 많이 고친 것 같고 삼국유사는 비록 시대는 뒤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더 오래된 전성들을 충실히 전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화의 내용도 더 풍부하고 이 신라의 육천장 경우만 육천장의 박역거세 발견 부분만 하더라도 삼국유사가 훨씬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천장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를 다스릴 군주가 없던 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러다가 양산 밑에 나정이라고 하는 우물 옆에서 빛이 나는 걸 보고 가서 박역거세를 찾는데요 이런 것이 오히려 신화의 원형에 더 가까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국사기보다는 삼국유사의 내용이 더 원형에 가까울 것이다 서영대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에 훗날 사량부가 되는 고어촌의 촌장이 혼자서 혁거세를 발견했다고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신화를 만든 자들,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자들 기술하려고 했던 주체, 역사의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육부의 촌장들이 함께 혁거세를 발견했다는 것은 육부가 전체 공동적인 어떤 평등한, 대등한 차원에서의 설명들입니다 그런데 사량부의 소벌공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량부를 강조하는 집단들이 혁거세를 발견하고 혁거세를 추대하는 과정에서 사량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묘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자료는 개통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고어촌의 촌장을 조상으로 둔 사량부의 권세가 막강해지면서 건국신화를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서 육부 중에서 자신들이 조상의 혁거세를 단독 시조로 천거한 것으로 꾸며놓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런데 신라말 혹은 고려 초기쯤에 이르자 사량부를 제외한 각부의 후손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겨납니다 내가 이래봬도 혁거세 시조를 도와가지고 이 나라 신라를 개국했던 본피부 촌장님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개국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 본피부의 조상님은 별로 허신 일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 습비부의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량부의 촌장 혼자서 혁거세 시조를 나라의 임금으로 세운 것으로 돼 있어요 다 똑같은 육부의 촌장이었는데 이 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육부의 촌장님들이 공평하게 협의를 해서 시조 어른을 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런 불만이 생겨나면서 애당초 사량부의 촌장이 혼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알을 발견했다는 신라 건국신화는 육부의 촌장들이 함께 발견했고 혁거세를 시조로 세운 건 역시 촌장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쪽으로 내용이 바뀌었겠죠 물론 그 반대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할 무렵에는 육부 촌장의 역할이 동등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야기가 대세였을 것입니다 대체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신화들은 삼국사기보다는 사실 조금 뒤에 신라하대의 내용들 남할여초에 고려가 금국되는 가정 속에 신라하대의 지방호족들의 이미지가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경주지역의 육부의 호족들이 그런 자기들 신화 속에 더 중요한 인물로서 부상시켜 나가는 가정들과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사량부와 양부가 주체가 되어서 사량부 양부의 2부들이 중심이 되는 신라 건국 과정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새로운 역사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혁거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며 그 뒤에 붙는 거서관이란 칭호는 또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기로 할까요 육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혁거세 왕이라 하였는데 혹은 불구내왕이라고도 한다 혁거세는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거서관은 거실한이라고도 하는데 혁거세가 맨 처음 입을 열 때 자신을 일컬어 알지 거서관이라고 말하고는 단번에 일어섰다 그리하여 임금의 존칭으로 되었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시조의 이름인 혁거세와 임금에 해당하는 존칭 거서관 혹은 거실한에 대해서 중간에 상세한 줄을 달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혁거세의 혁자가 붉을 혁자이기 때문에 북다, 박다, 빛나다 등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서영대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바로 그 혁자인데요 상당히 밝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혁거세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불근의 왕입니다 불근의 왕이라고 하면 불구스름하다, 밝다 태양과 또 연결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했을 때는 불근의 왕 한자적인 표현을 하면 혁거세 거세라는 건 거서관의 거서하고 거세가 비슷하니까 혁거서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혁이라는 것은 한자적인 표현 불근의 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 표현이고 의미는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하늘 내지는 태양과 관련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혁거세는 이름이고 거서관은 임금에 해당하는 존칭이라고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빛날혁자와 임금에 해당하는 거서관이 합쳐져서 혁거서관 즉 혁거세가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혁거세가 처음 입을 열면서 했다는 말 알찌 거서관에서 알찌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신라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나는 어린 임금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윤선태 교수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시죠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거세에다가 혁이 혁룡사로서 붙어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세를 혁하고 분리시키면 거세하고 거슬관, 거서관이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세와 거서는 발음이 비슷하고요 거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슬한 또는 거실한이라고 할 때 한은 한하고 간은 칸, 징기스칸이라고 할 때 북방 유목민족들 또는 우리나라 동유족들 포함해서 전부 다 칸이라고 하는 족장 칭호들이 있습니다 그 칭호에서 온 것이고요 앞에 거슬 이런 부분들은 신라 초기의 임금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서관이라는 말을 다르게 풀이한 의견도 있습니다 신라인들이 왕을 거서관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마한에서 왕을 파견하던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거서관의 한자 의미를 풀어보면 서쪽에 거주하던 왕이란 뜻이 된다 신라인들은 마한을 서한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서쪽에 살던 왕은 곧 마한에서 온 왕을 가리킨다 원래 진한의 왕을 마한에서 파견했기 때문에 진한인들이 왕을 거서관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따라서 거서관은 마한의 속국시대에 쓰이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선태 교수는 그런 식의 글자풀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거서관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전승으로 거슬한, 거실한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서를 칭하는 게 아니고 바로 발음상에서 빌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훈을 빌려온 게 아니라 서쪽이라는 훈을 빌려온 게 아니라 발음을 빌려와서 거서관이라고 칭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서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지금 형껏의 신화에 보면 빛을 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라식으로 보면 빛이 나는 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거서관이라는 말에 서라는 한자가 들어있는 것은 서쪽이라는 뜻을 빌려온 훈차가 아니라 소리만 빌려온 음차라는 얘기입니다 거서관이 서쪽에 살던 왕의 의미라면 거서관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슬한이라 가실한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듯이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고 가락국의 수로왕도 아래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혀껏의 신화 역시 아래서 태어났다는 난생신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고대국가의 시조들이 대체로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영대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시조들이 대개 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아래서 태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그 점에서는 고구려의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고 신라의 박여껏의 또 아래서 태어났고 또 탈해왕도 아래서 태어났고 김수로왕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아래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이 시조의 신성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이게 아마 알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역시 새입니다 새는 또 하늘과 관련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난생신화라고 하는 것이 삼국의 시조신화에 공통적으로 하나의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을 낳는 동물은 새다 새는 지상과 하늘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시조가 새의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윤선태 교수는 난생신화는 곡식의 영혼이 있다고 믿는 공룡신화와 연결된다고 풀이합니다 곡식을 나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전부 다 알입니다 우리가 쌀을 자세히 보다 보면 달걀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전부 다 뭐냐 하면 새의 숭배하고 사실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특히 새 중에서도 철새를 굉장히 숭배합니다 철새는 이동을 해오는데요 이동해오는 이유가 이쪽 지역에 풍부한 먹이가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해오니까 당연히 이쪽의 풍류가 새와 함께 찾아오는 것으로 고대인들이 사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룡신앙이라고 즉 곡식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라고 그러는데요 그 공룡신화의 형태들이 난생으로 표현됩니다 새는 먹이가 풍부한 곳을 찾아서 날아듭니다 따라서 새가 날아온다는 것은 그 땅에 곡식이 풍부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새가 날아온다는 것은 풍요로움에 대한 약속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조가 새의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백성을 두루 배불리 살도록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상징하겠죠 이번에는 혁거세의 부인 즉 왕비에 관한 신화를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궁유사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육부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말했다 자자자 이제 천자님이 땅에 내려왔으니 장차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그런데 천자님을 홀로 모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마땅히 덕에 있는 여자 임금을 찾아가지고 배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자님의 배필이 될 여자 임금을 어디에 가야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날 사량리 아령 우물에서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옆구리로부터 계집아이를 낳으니 자색이 뛰어나고 고맙다 아니 아니 그런데 이 여자의 입술이 이상하지 않소 가만 가만 아니 입술 생김새가 꼭 달게 뿌리를 닮았으니 이걸 어째 해야 하오 일단 저기 월성 북쪽의 냇물로 데리고 가서 그 목욕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켰더니 그 입불이가 퉁겨져나가 떨어졌으므로 그 하천 이름을 퉁겨나갈 발자를 붙여서 발천이라 하였다 혁거세의 부인 즉 신라 건국의 또 하나의 시조인 알령 왕비의 탄생 신화가 대개 이렇습니다 신화의 주인공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설정된 것은 비단 신라 건국 신화에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단군 신화에도 보면 환인이 제석환인으로 묘사되어서 불교적으로 그 신성함이 수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아령에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고주몽 주몽의 신화에도 보면 삼국사기나 구삼국사에는 우협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제왕웅기의 고주몽 신화에 보면 역시 고주몽이 유화부인의 우협에서 알이 태어나는 모습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제왕웅기의 그 이야기는 불교가 받아들여지고 불교의 신성한 표현들이 이미지화 되어서 즉 불교가 많이 퍼지게 되면 신성한 사람들은 바로 교두랑에서 태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옛날의 신화들도 설명하고 기록하고 표현할 때 우협이나 자협이라든지 그런 교두랑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화부인의 탄생신화나 알령왕비 탄생신화도 애당초에는 그 모태가 사람이든 용이 됐든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을 텐데 후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변했을 것이란 얘기죠 석가모니 부처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인도에는 유명한 네 가지 계급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스트 제도의 기원을 설명할 때 보면 각 카스트의 시조들이 태초의 어떤 거인 크루샤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는데요 그 거인의 몸에 각각 다른 부위에서부터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계급이 높은 브라만 계급은 머리에서부터 태어나고 그 다음에 무사 계급인 커샤트리아는 옆구리에서부터 태어나고 또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 발 이렇게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날 때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야 부인이나 석가 시탈타 태자는 바로 크샤트리아 계급이기 때문에 옆구리에서부터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경을 들여다보니 본래 왕이 될 사람들 즉 왕족은 옆구리에서 태어나더라 그러니 우리의 선조인 알령 왕비도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고치자 이렇게 됐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신화라는 것은 어떤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정당화하고 이데올로기를 써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생기면 후대에라도 자꾸 이야기가 바뀌기도 하고 덧붙여지기도 하면서 변해가는 속성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금으로 모실 혀껏에도 탄생했고 그의 부인이 될 여자 임금도 탄생했으니 나라를 세울 일만 남았는데요 삼국유사의 이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남산 서쪽 기슬계 궁시를 짓고 두 명의 신성한 아이를 모셔다가 길렀다 사내 아이는 알에서 나왔는지라 알은 바가지같이 생겼고 사람들이 바가지를 박이라 함으로 성을 박으로 정했다 계집아이는 그가 나온 우물 이름으로서 이름을 지어 알령이라 하였다 두 성인의 나이가 13살이 되자 오공원년 갑자에 남자는 왕이 되고 여자는 왕후가 되었다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니라 나라 이름을 설아벌로 정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제 설아벌의 백성이 되도다 알겠는가? 이에 거성한 마음다 설아벌을 선아벌 혹은 서벌이라고도 하였는데 지금의 도읍지를 의미하는 경자의 뜻을 우리말로 서벌 즉 서울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더러는 사라라고도 하고 사로라 부르기도 한다 처음에 왕이 다구물 즉 개정에서 태어났으므로 개림국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상이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혁거세와 알령 왕비의 탄생과 즉위 과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이야기는 삼국유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혁거세와 알령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육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궁실에서 길러졌다가 13살이 되자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혁거세가 왕위에 오르고 난 지 5년째 되는 해에 왕비 알령이 태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실까요? 혁거세 5년 청월 용이 알령정 우물에 나타나서 오른쪽 겨드랑이 갈비뼈 밑으로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한 노파가 이를 보고 이상이 여겨 데리고와 기르며 그 우물 이름을 따서 알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알령은 자랄수록 그 덕과 용모가 뛰어났다 시조 혁거세가 그 소문을 들었다 듣자하니 알령이라는 여자가 지혜롭고 용모가 뛰어나다하니 궁실로 데리고 오라 짐이 왕비로 삼을 것이니라 아령 왕비는 마음이 어질고 행실이 착하여 안으로 모든 일을 잘 도움으로 사람들은 그를 혁거세와 더불어 두 성인이라 칭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삼국유사의 내용은 혁거세와 알령 양쪽 다 신비롭게 태어나서 13살이 될 때까지 육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길러지다가 기원전 57년에 왕과 왕비로 동시에 추드되어서 설아볼 혹은 사로국이라는 나라의 개국을 선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형적인 추대형 신화라고 할 수 있겠죠 추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복적인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던 도착 세력들의 내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받들어짐을 당해서 왕이 되는 것인데요 박혁거세의 경우가 바로 그런 추대형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대형의 신화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정복형의 신화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그 사회구조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경우에 오랫동안 전통적인 그런 족장들 간의 유대가 강조되고 하는 이런 것이 오랫동안 남아 있고 그런 데서 신화에서도 보면 어떤 정복형보다는 추대형 신화가 더 신화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부여에서 졸본에 내려온 주몽이 비류국의 송양왕 등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나라를 세우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처럼 시조가 정복군주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본 뒤 그곳에 살고 있던 여러 세력의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옹위되는 형식이죠 물론 삼국사기에도 혁거세가 왕으로 추대되는 형식은 똑같습니다만 이 경우 왕비알령은 이미 왕위에 있던 혁거세에 의해서 부인으로 간택되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신화를 만든 자들이 혁거세와 아령을 대등한 존재로 묘사하려고 했던 것이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삼국유사는 아령과 혁거세가 동시에 태어나서 두 성인으로서 추앙받다가 결혼하는 가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혁거세가 먼저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아령이 태어나는 구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하의 관계로 먼저 혁거세가 태어나고 또 남자와 여자의 상하의 관계들 또는 집단의 상하의 관계들 이런 이미지들이 투영되어서 두 탄생 가정들을 서로 벌려놓은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기술한 자들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그것을 기술하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삼국유사의 내용처럼 혁거세와 아령이 거의 동시에 태어나서 혁거세는 왕으로 아령은 여군, 즉 여자 임금으로 함께 추대되는 내용으로 건국신화를 기록했다면 그 기록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아령을 배출한 왕비족이 신라사회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시기에 그런 내용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그 규모도 커지고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생겨납니다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왕이 요구되는 판에 그 나라의 건국신화를 들춰보니 시조 임금이 왕비와 동등하게 묘사되어 있었다면 왕족으로서는 불만스럽겠죠 그래서 나라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우리나라 건국 관련 기록 말입니다 시조 대왕 혁거세의 기록에 뭐 잘못된 것이라도 있습니까? 알령 왕비 말입니다 시조 임금하고 왕비가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육부 사람들에 의해 길러지다가 한날 한시에 왕과 왕비로 추대되었다 이렇게 해서 혁거세가 13살 때 먼저 왕에 오르고 알령 왕비는 혁거세가 17살이 되던 해에 태어나서 훗날 왕비로 간택된다는 내용으로 신화가 바뀌었고 김부식은 바뀐 내용대로 삼국사기에 올려놓았을 것이다 이런 추정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화가 그렇게 윤색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어느 쪽에 실린 신화가 원형이었는지는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김정호, 이종구, 박영재, 이지환, 차진욱, 주재규, 방우호, 심승한, 이병용, 김석환, 전진아 낭독 이승주, 음악 박복규, 효과 신연파 노동걸 김기평,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44편 혁것의 신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상락 극본 김연갑 진행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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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